결정 났사옵니다. 병판대감의 첫째 여식이 빈군 마마로 간택되었다옵니다. 선배님! 아, 그럼 담보라도 걸든가? 제가 담보를 걸겠습니다. 빈군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냐? 아닙니다. 고맙습니다. 저하께서는 원래 좀 묵뚝뚝하십니까? 예, 예. 결국 데뷔 마마의 사람이 세자빈이 되었구나. 표현도 잘 안 하시고요? 실물보단 못해도 좀 비슷하긴 하네.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. 둘째 형님이 부뚝뚝하고 야, 불안합니다! 잠깐만요. 쌀쌀 맞아 보일 수도 있지만 실은 우리 형제들 중에 제일 다정하신 분이거든요. 저 기다리신 겁니까? 아니요. 정말 저 때문에 완월또까지 오신 겁니까? 네. 왜요? 근데 그쪽만 보면 쿵쿵. 쿵쿵. 무슨 소리십니까? 제가 좋아한다고요. 선배님을요. 기다린 거 맞네. 아닙니다. 우와... 예쁘다. 진짜 예쁘네요. 어젯밤에는 왜 그냥 가버리셨습니까? 말해보라. 왜 저녁만 바꿈을 하지 않을지 빈 공전을 나온 것이야. 병판대감의 첫째 여식은 데뷔 마마의 사람이라 옵니다. 사방에 널린 조개 껍데기지만 제가 갖고 있겠습니. 그러니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된다면 운명으로 여겨지십시오. 행여 마음에도 없는 여인을 품었을 때 걱정되셨습니까? 우리 세 자리에 한 번 우리 세 자리에 한 번 너 하나 보고 이 공이 들어온 나이다. 그러니 이제 네가 지켜주고 안겨줘야지. 예, 엄마, 엄마. 저 또한 저 싫다는 사람에게 안기긴 싫습니다. 싫겠네. 다음에 또 이렇게 예쁜 일출을 보게 되면 분명 제 생각이 나시겠지요? 저하와 더 가까워지고 싶사옵니다. 저자가 아니오? 그 그림 좋은 남자. 아주 떡같이 생겨서. 도무지 그분의 속을 알 수가 없사옵니다. 우리 진짜 했냐고? 그런 방법으로 저 첫날밤을 치르긴 싫었습니다. 방금 뭐라 하셨습니까? 아니요.